안녕하세요. 먹느니 버거킹 입니다. 오늘은 디저트 먹방. 디저트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. 와플. 와플을 준비했구요. 여긴 과자. 오레오. 체크. 바다. 여긴 치터어스. 음료는 콜라. 콜라를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 와플을 먼저 먹어 볼게요. 블루베리를 잔뜩 놨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블루베리를 구멍 안에다 다 넣어놨습니다. 요걸 반을 접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요렇게 해서. 요렇게. 여러분들 한입 드십시오. 와플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네요. 이 와플은 집에서 만든겁니다. 요엄마. 시터스.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블루베리가 꽉 짜 있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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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볼게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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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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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더 맛있고 좋은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